해피니스 헬로웨어 베타페 글로벌 브이라이브 탑페 어때요? 저 소감이 우리 이렇게 글로벌 브이라이브 탑페 일본 콘서트 레드메어 콘서트를 하느라 일본을 거의 오갔고 요코하마 한 5번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? 얘 이렇게 끊어도 슉슉 하면서 먹어 댓글들이 달렸어요 언니들이 더 수고했어요 언니들 보러 가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언니들이 피로회복죠 근데 다 언니들이네요? 그런 생각했어 낯설이에요? 우리가 이제 나이가 목말로 다 당연한 거고 뭔가 한 해를 보내면서 스페셜 땡소트를 주고 싶은 아이템 하나씩은 잊지 않아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스페셜 땡소트 스페셜 땡소트 와 V 꺼내는 방법이 있다고 여기 이렇게 야 이렇게 휘! 앙커티 무거워요 V상이다 V상 박수 아 또 왔어 안녕 이리와 안녕 이리와 두개나 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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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뭐 있을까 맑고 건강함 아 아 아 아 저 지금 좀 생각 좀 해 볼게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먼저 다섯 글자로 하고 싶어요 저는 다섯 글자로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 좀 해 볼게요 네 그러면 아이린 언니가 슬기 언니한테 항상 하나 글자 땡큐 I love you 어머 I love you 네 이거는 땡큐 넹 알람 그 ன 그 냐 으 쌤 승현 투수 Q LIVE 저 파워 좀 야옹이 같네요 왜저나고 있는거 같아요 조이는 리사 같다 형님 연락했어 왜저나 왜저나 나 혼자 왜저나 은지 언니 이거 제일 잘나왔는데? 아 제발! 금붕어 왔다고! 나 그거! 안녕할게요! 그럼 지금까지 네네네벡션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잠시만요!